1. 하박국 묵상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 열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과시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살인으로 성읍을 세우고 범죄로 도성을 세우는 너. 만군의 하나님이 그런 일은 결국 잿더미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그 일에 힘을 쏟을수록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하고 노력했습니다. 악한 바벨론은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이에 대한 빼앗긴 자들의 비난과 저주가 하박국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탈취한 것으로 자신들의 안정을 누리며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높은 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이기주의적 안정력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말씀이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국이 된 바벨론이 높은 곳에 성읍과 도성을 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과시욕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과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큰 차를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지어서 자신의 성공을 세상에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과시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시욕이 있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라는 말입니다. 자식 자랑에 열심히 분들도 계시지요.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자랑하고 자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 성공했는지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바벨론이 쌓은 성읍과 도성은 살인과 범죄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불이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배를 고프게 하면서 자신만 기쁘고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바벨론은 남의 집을 무력으로 허물고 그들의 집터에 자신의 집을 크게 건축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은 집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바벨론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과시하려고 성읍과 도성을 건축하는 일은 결국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어분들을 무시하면서 소위 갑질하는 재벌들이 있지요. 돈 많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며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차를 타고 다니며 큰 집에 살면서 많은 돈을 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들은 졸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세금 사기와 같이 남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가로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악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고 부정하게 모은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과시하며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는 바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절대로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의를 행하며 그 불의를 통해 얻은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함께 하나님과 행하는 삶,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모신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룬 성공을 통해 내가 이룬 부를 통해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